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 서두르세요 고정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프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 라이프자산운용 성과가 좋다고 그래도 다행히 국장운용에서 변동성 낮추고 대표가 운용을 잘해서 그렇죠 강대관 대표님 맞습니다 이채원 의장님도 계시고 원체 가치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고 올해 가치주들 좋았잖아요 밸류업 주식들도 좋았고 그렇죠 그런 게 잘 받쳐준 덕분에 변동성 낮추고서 성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훨씬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아직도 국주하고 있니? 뭐 이러고 맞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국장을 해야 된다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최근에 IBK 투자증권에 조정현 애널리스트라고 건설 담당인데 한번 사우디를 갔다 왔나 봐요 사우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해준 게 되게 와닿았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도체 민족이라는 거죠 뭔가 사람들의 혼신을 갈아 넣어서 황해법칙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막 빨리빨리 성과를 막 내야 되는 그 조급함 다급함이 있는데 사우디는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기름이 여기에 지금도 있고 5년 뒤에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는데 뭐하러 지금 빨리 파야 되냐 그냥 뭐 그냥 세상 느긋하다는 거죠 기름이 어디 안 가니까 그냥 이거 뭐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언제 팔 줄 아나 이런 거 기다리지만 기름이 10년 뒤에도 있을 건데 굳이 지금 파야 되냐 이런 되게 너그러운 마인드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에서도 그런 성향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즉 빨리 성과를 좀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얼른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리면 나중에 크게 오른다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빨리빨리 수익률을 얻으려면 그래도 합리적인 전략이 지금까지 잘 오른 거 얼른 들어가기 그게 아무래도 좀 주요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는 미국장이 분명히 그랬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무래도 좀 부진했다 보니 빨리 얼른 수익을 내려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또 이렇게 반도체 민족답게 그렇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과도 빨리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을 더 중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소외되어 있는 이제 싼 주식 사서 기다리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도 이렇게도 그렇죠 거의 뭔가 소외되는 게 너무 싫은 그런 치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국장에 대한 염증도 많이 느끼시고 어?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수익이 제법 잘 나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국장과 미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 간극이 해소될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그 간극을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제가 준비한 이 장표 상에서 큰 흐름 큰 흐름은 분명히 지금 미국이 비미국보다 매우 강한 경제적으로 게다가 특히 뭐 여기에 좀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죠 이 AI 투자를 2020년부터 2023년 평균 낸 수치를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미국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과 비미국 미국과 비미국에 미국의 이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60%가 넘을 정도로 너무 압도적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잘 하다 보니까 전 세계 테크 탑 100개 기업 중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이제 미국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때를 보시면은 글로벌 GDP 중에서 이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미국이 이렇게 점점 더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랬던 시기가 과거에도 이때가 이때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투자로 GDP 쉐어가 늘어났었던 기간인데 지금은 또 이제 AI 덕분에 좀 이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 큰 흐름은 지금 이랬던 이랬던 거 그래서 이게 이 쉐어가 올라갈 때가 또 달러가 강세로 갔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근데 또 크게 보면은 이게 압도적인 투자와 기술력 덕분에 이렇게 가지만 이것도 결국은 투자의 어떤 한계 효용이랄까요 이게 결국 성과가 어느 순간부터는 느려지고 이제 더 못 올라가면 딱 그때 이제 뭔가 멈추면서 확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때도 이제 일종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게 보면 항상 상승과 하강이 있고 지금은 또 상승체에 있기는 한데 어느 순간엔 또 역시 이 분야에서 좀 둔화가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러면 다시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과거에도 이건 항상 있었던 패턴이고 그게 보면 또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가 보면은 또 이제 신흥국들이 이게 좋으면서 이런 시기에는 또 이제 달러 약세로 가면서 이제 신흥국들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이런 시기도 또 언젠간 또 이제 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도 이제 지적해 주신 양극화 문제가 지금 S&P 500의 PER이 한 25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한 8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극화라는 거는 PER 25배는 막 30배를 향해 가고 PER 8배는 무슨 뭐 5배를 향해 막 이렇게 가야 이게 양극화인 건데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우리가 간혹 이제 뭐 저도 반성한 부분이지만 이제 전문가 분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이제 양극화라는 말을 되게 너무 쉽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양극화라는 말이 결국은 끼워 맞추면은 또 맞는 말이 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포 신축만 오른다 그래서 뭐 반포 구축이나 청담대치는 안 오른다라면 이거는 그 양극화가 아니라 이 반포 신축이 아웃라이어인 셈이죠 근데 이것도 극단적인 양극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그냥 결국 맞지 않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다 양극화라는 말을 쓰면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경제라는 게 양극화로 갈 것 같지만 다시 뭔가 이제 평균으로 좀 회귀하려는 그런 게 있다 보니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PER이 25 넘는 건 막 30을 향해 가고 8은 5를 향해 간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서로 좀 간극이 좁혀지는 그런 시기로도 갈 수가 있는 게 약간 더 길게 보면 일반적인 과거를 보면은 일단 그렇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절성을 하나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월별로 수익률이 어땠었나를 평균적으로 낸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가을의 조정을 많이 봤다가 이렇게 추워질 때부터 이제 슥 올라서 그 다음 해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좀 이제 수익률이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흔히 연말에 연간 전망을 하면은 이제 상저하고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근데 주식을 올해 운영한 강대원 대표 말로는 18년째 지금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 보니까 실상은 상고하저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그 통계치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로 통계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말이나 11월에 사서 4월에는 팔고 뭐 이런 식의 패턴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한 8, 9, 10월 때 안 좋았다 보니까 7월 때쯤 되면은 야 설마 이번에도 하면서 이번엔 아니겠지를 뭐 이제 운영 오래 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 이번엔 아니겠지 그리고 18년째 그 이번에도가 돼서 물론 저거는 이제 평균이고 통계이니까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것도 똑같은 평균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셨죠 아웃라이어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가능성 높은 통계 확률적으로 접근하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은 이런 패턴이 나온 이유 중에 최근 2년은 분명히 이 패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있었던 이유가 최근 2년을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채 10년 수익률이고 통상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올라가면 한마디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이게 낮아지면 달러가 약해지는 이렇게 동조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한 그 아까 8, 9, 10월에 막 올라가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신기하게도 연말쯤 되면은 이게 탁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올라가다가 이제 인플레이가 이제 좀 낮아졌다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낮아졌었고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이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실험률 수차가 좀 오르는데 하고 파월도 IG부터 금리 뭐 이제 피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갑자기 이게 이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달러 강세 끝없이 오를 것 같던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되면서 그러면 이제 약 달러가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유동성이 퍼지는데 그중에서도 8, 9, 10월에 조정 많이 받았던 코스피로 상당히 자금 유입이 적극적으로 됐던 거죠 근데 지금도 어찌 보면은 그 흐름이 살짝 미국 채 10년 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고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던 이 시기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죠 이 시기에 지금 코스피는 몇 달째 지금 조정을 좀 의미 있게 받았는데 근데 글쎄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 미국 채 10년 물 금리가 지금 한 4.4 뭐 그렇죠 4.5가 지적하고 근데 과거에도 패턴을 보면은 이 4.5쯤 가면은 이걸 5% 뚫기 위해서 더 막 힘있게 가기보다는 거기서 좀 조정받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받을 만한 이벤트는 이제 뭐 실험률이 조금 오른다든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내심 계속 계속 어느 정도는 좀 자리하다 보니까 지표들이 뭔가가 조금만 좀 안 좋게 나와도 이게 좀 급격하게 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달러가 조금이라도 더 약세로 가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동안 또 심지어 지수도 조정을 받았다 보니 다시 반등하기에 또 좋은 환경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뭐 18년은 뭐 그렇다 치고 최근 2년만 봐도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고 이번에도 약간 유사한 지금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제 10년물 금리가 4.4, 4.5 막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물가가 오르는 시기도 아니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도 아니니 어느 정도까지 이제 목에 차면 시계추처럼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이제 연말부터 좀 올랐다가 뭐 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지는 현상 이게 그때그때의 배경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배경은 그때그때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지금 시점에서 그게 또 반복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또 어떻게 달라질 거냐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잡해지죠 과연 내년도 형세는 그렇게 비슷하게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블룸버그랑 작년 요맘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자료인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내년에 즉 올해 은행 섹터가 되게 좋을 거다 주식에서는 거기서 말한 내년이 2024년을 말했던 거예요? 그렇죠 올해인 거죠 그러니까 23년에 인터뷰한 24년의 내용 맞습니다 24년의 내용을 복귀를 해보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은행 섹터가 좋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일단 작년 이맘때쯤에는 은행이 좋을 거다 하면서 이제 은행을 적극적으로 담는 은행을 좋게 보는 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맞지 않죠 거의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남들이 외면해서 우리만 이걸 해도 될까 싶은 약간 그런 정도로 이게 외부로 우리는 은행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게 아 좀 이런 얘기했다가 비웃음당하면 어떠지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저 당시에는 분위기가 또 미국이 2024년에 금리를 78번 내릴 거다 그러니까 한국은 3, 4번은 내릴 거다 약간 그런 그게 컨센서스였죠 컨센서스였었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3번은 내린다가 이제 서베이의 컨센서스였는데 저희는 한 번 내릴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소수설이라서 비웃음당하면 어쩌지 약간 그 걱정을 하면서도 그냥 이게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어떤 메인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 워킹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 연말대 컨센서스가 내년에 가보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컨센서스는 또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돼서 이제 워낙에 감세와 관세를 얘기하다 보니 야 이거는 성장도 높이고 물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야 돼 라면서 채권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 건데 그때 한편으로 트럼프는 또 이제 달러 약세와 내가 되면 금리 낮추겠다 막 뭐 계속 이 금리 낮춘다는 얘기를 또 계속 해오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은 야 그래도 그 영역은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인 감세와 관세 이건 현실적으로 프레딕션 해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사유다 뭐 이러면서 지금 먼저 반영은 하고는 있죠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 또 이 바이든 옐런 장관 시절에도 이제 이제 의무론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뭐 이제 정부가 뭐 통계를 뭐 어떻게 어떻게 마사지를 해서 금리를 조정한다는 얘기 했었는데 일례로 지금 가령 미국의 취업 그러니까 실업 관련해서는 정부 쪽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련 섹터가 좀 약간 채용을 좀 안 한다든가 심지어 지금 최근엔 얘기가 나왔듯이 정부 효율부 장관의 일론 머스크를 안 치고 막 구조 좀 해버린다든가 이러면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엔 또 이제 실업률이 올라 하고 그 센티멘트가 작동하면 또 의외로 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금리는 이제 달러의 강세도 이제 금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달러가 살짝 약해지면서 그 수혜를 이제 좀 또 우리나라 같은 데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배경도 있기는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장은 거기까지는 좀 상상의 영역인데 같은 상상의 영역이라도 일단 감세와 관세 부분을 더 부각해서 지금 반영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세게 말로 질러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반영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도 2023년에 내다본 24년 예측은 잘 맞았네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24년 말에 내다본 25년 예측 좀 해달라고 아 그게 그건 한번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 내년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경제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전 채권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와 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아무래도 큰 틀을 좀 결정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대략 90년대 이후로 다섯 번의 사례가 있는데 다섯 번의 사례 중에 네 번은 금리를 급격하게 빠르게 낮췄었고 그리고 딱 한번 이 특이한 시기가 90년대 중반 잠깐 내리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금리를 지속했었던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이번에는 2번의 상황인 것 같다 그나마 유사한 패턴이 1, 3, 4, 5번처럼 미국이 급격한 침체로 가거나 금융 위기가 터지거나 뭐 그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 딱 인터넷 혁명 시기 지금은 또 AI 혁명의 시기로써 미국이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실업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GDP 성장도 그럭저럭 잘하는 이 시기와 좀 유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제10년물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첫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기준으로 1년 전과 1년 후 이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취합을 한 건데요 보시면 2007년 9월과 2019년 7월 이때 금리를 처음 낮췄는데 그 이후로 미국 제10년물 금리는 계속 쭉 내려갔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이때보다 오히려 살짝 더 오르는 특히 90년대 중반의 상황은 이게 무려 거의 한 100BP 정도나 더 1년 뒤에 올라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 좀 비슷한 그래서 마침 또 이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낸 이게 이제 최근 상황인데 상당히 90년대 중반대와 유사하게 좀 이렇게 흘러간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미국 제10년물의 금리가 3.7%였는데 지금 4.4로 상당히 좀 이렇게 튀어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90년대에도 이렇게 좋았던 이 시절에도 이 금리가 이런 식으로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년의 내러티브는 대략 이게 미국 제10년물 기준으로 본다면 한 3.5에서 4.5 사이 그 정도를 바운더리로 해서 이렇게 좀 오락가락한 뭔가 좀 실험률이 오르다 싶으면 막 내려갔다가 그게 뭐 좀 아니고 그래도 미국 계속 좋네 하면서 또 다시 좀 오르고 좀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바운더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갈 때쯤이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갔다가 또 이게 다시 오르면 또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고 이러한 흐름이 일단은 내년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큰 틀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1345번 같은 케이스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할 정도로 주식시장도 큰 이제 클래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떨어졌고 당연히 미국장이 저렇게 급락하면은 뭐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주식이 다 이제 같이 많이 빠지는 장세인데 이번과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올해 8월에 겪었던 것처럼 어떤 뭐 앤케리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확 한번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게 막 급격하게 계속 쭉쭉 떨어지는 그런 금융위기 같은 장세는 아니고 조정을 받았다가도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또 회복을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고원을 이제 유지한다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그 자체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에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미국은 있기는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좀 이렇게 좀 간혹 조정이 있더라도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그 유동성이란 게 그래도 계속 증시에 있는 거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부담을 생각하면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곳 또 간혹 이제 달러 약세가 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데로도 이제 유동성이 흘러가는 뭔가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낮은 밸류 덕분에 유동성이 들어올 때마다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좀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계속 쏠려가기보다는 좀 순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제 국장을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웃는 많은 분들이 되게 혐오하는 정서는 정말 저도 여의도... 혐오라는 단어에 이렇게 공감이 되지? 네. 여의도에서 저도 참 처음 이 정도로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도 제가 느끼기로도 이제 코로나 이전엔 사실 이렇게 미국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잘 없다가 그렇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는 또 이게 많이 퍼지다 보니 워낙 이제 상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중의 어떤 혐오스러운 정서가 가득할 때가 사실은 또 이게 바닥인 경우가 워낙 많긴 해서 네. 이게 사실 주가가 안 오르니까 떠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르고 있었으면 그리고 잘 되고 있었으면 이 장 안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었겠죠 맞습니다. 외국인 자본도 좀 떠나는 것도 있고 개인 자본도 떠나고 있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굉장히 이제 싸지는 지점까지는 오는데 네.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불러모을 트리거가 생겨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달러와 금리만 놓고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가득 차서 좀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는 흐름까지는 기대할 수 있겠다 좀 네.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미국과 관련해서 약간 좀 재미있게 봤던 포인트는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하던 게 좀 미국의 사람들의 소비 그러니까 심리, 심리지표들은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데 근데 각종 실제 지표들 데이터 데이터 같은 거는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는 이 장표에서처럼 이 노란색 선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답변하는 심리 심리지표 그렇죠. 심리지표고 이 파란색 선은 경제 지표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나와야 할 센티멘트 아 네. 매크로 지표상으로는 센티멘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은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 직접 사람이 응답하는 데이터는 지금 이제 노란색 선이고 노란색 선처럼 대답을 하고 근데 근데 지금 다른 이제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면은 진짜 진한색 네. 그렇죠. 그처럼 갔어야 되는데 네. 가죠. 네. 이 간극이 굉장히 벌어져서 그래서 여기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이게 굉장히 최근 보고서인데 야 이거 왜 이러냐 해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근데 연구 결과로 내세운 것들이 굉장히 뭐가 많기는 한데 그중에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감정의 간극이 크대인 겁니다 즉 공화당 사람들이 민주당 대통령일 때 더 우울해하고 더 나쁘게 보고 경제를 약간 이해가 할 것 같기도 한데 아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보고 공화당 대통령일 때 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다 경제 막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마침 이 시기는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다 망했다 망했다 막 이런 그런 식으로들 이제 근데 실제 경제는 좋게 돌아갔는데 뭔가 그 아 망했어 막 이런 너무 싫어 막 이런 게 되게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원하던 공화당 대통령이 됐으니까 실제보다 더 좋다고 느껴서 뭔가 어떤 그동안 어떤 이 괴리가 간극이 간극이 물론 이제 뭐 정당 지지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공화당 반반이라고 치면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정권 시절에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응답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공화당 대통령일 때와 아닐 때가 또 그렇게 막 이 한마디로 진폭이 크지 않다 좀 적은데 공화당 지지자들이 유독 이게 더 진폭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바마 재임 시기는 어차피 경제가 되게 나빴던 시기니까 그냥 센티와 실제 경제 지표는 유사하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지표는 너무 좋은데 센티가 왜 이러냐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대통령을 싫어하는 공화당원들의 성향 같은 것도 좀 일부는 반영이 됐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거리 중에 하나이고 보고서에서도 낸 결론은 인플레가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너무 힘들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내 월급은 이만큼 못 오를 텐데 이 그 두려움도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걸 느끼는 그 끔찍함에 반감기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2022년이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기고 그 뒤로는 낮아졌지만 이 22년에 대한 나쁜 기억이 한 50% 내의 잔상은 그 다음에 오래간다 그 다음에 또 절반은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걸 또 쉽게 한번 예시를 들자면 가령 우리가 사먹던 우유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200원이 되면 이건 분명히 인플레를 잡은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장난 아니야 3,000원에서 3,200원 됐는데 이걸 인플레 잡았다고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건 2,300원, 400원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종 경제기관마다 설문을 해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얼마입니까? 이런 걸 해보면 지금 다 디플레이션을 원한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2022년 전으로 돌려줘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 2,000원에서 3,200원 행복하지 않아 2,400원 되게 해줘 뭐 약간 뭐 이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경제학자분들은 굉장히 칭찬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을 이제 9%에서 2%대까지 낮춘 거를 이게 리세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로는 택도 없죠 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가고 인플레이션도 다 잡혀가는 것 같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 미국 경기 너무 좋다 바이든 재선 되겠는데 이랬었는데 또 현지에서는 그건 빅테크들 잘 나가는 얘기고 일부의 얘기고 우리도 양극화되고 있고 힘들다 바꿔보자 뭐 살겠다 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참 이 간극이 크네요 이거는 또 이제 미국의 특수성도 상당히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이제 결국 인플레 때문이다라고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인플레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기억의 반감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자극해서 인플레 올렸다가는 뭐 기껏 잡은 레드웨이브를 뭐 이제 2년 뒤에 싹 물갈이가 되거나 중간선거 때 네 중간선거 때 그런 우려도 있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글쎄 뭐 감세 관세 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인플레를 막 자극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했던 말들을 너무 세니까 이제 쎈 만큼 먼저 막 반영하는데 실제는 아 그거보다는 얌전하게 돌아간다면 그러면 조금 이제 이렇게 미국 채 금리가 너무 높고 한 것도 조금은 아 이렇게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면이 좀 있기는 하고요 실제로는 트럼프의 말처럼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좀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이제 인플레를 다시 일으킬 것 같은 내로티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를 반영해서 지금 이제 미국 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권 교체의 어떤 커다란 요인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보니 이 부분을 그래도 내년에 경제 운용한 데는 미국도 좀 신경 쓰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반론도 좀 약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목에 찬 거고 다시 또 정상화될 수 있는 흐름으로도 또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들 LOOK! tau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